제 개인적으로 토익 600은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 노력한 만큼. 노력한 만큼. 솔직히 우리 800은 쳐다보지 맙시다. 내 비법이 궁금해? 내돈내산 동균이의 4주 600점 플랜팩. 유동균입니다. 24살 대학생이고 여행 좋아해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합니다. 토익이요? 사실 제가 영알못 공대생이라. 근데 주변에서 다들 보니까 저도 졸업하기 전에 800은 따야겠다. 600점부터 따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결국 파고 다해서 4주 만에 600점 달성. 솔직히 RC에 나오는 단어만 외우기도 되게 버겁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뭐 어쨌든 저는 LC든 RC든 초반에 다 모르니까 쌤들이 알려주시는 대로만 했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저처럼 영알못인데 토익 600점이 목표다? LC만 파세요. 초반에 LC 점수를 올리는 게 RC 점수를 올리는 것보다 훨씬 쉽더라고요. 되게 기초 없는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재미없으면 쉽게 그만두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파고 다는 선생님들이 일단 되게 재밌었어요. 또 수강 관리나 오늘의 할 일 같은 것도 시스템상에서 체계적으로 챙겨주는데 전 그런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재미있는 게 제일 컸습니다. 저는 지우쌤이요. 일단 발음도 되게 좋으시고 예전에 해피투게더에도 한번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그 쌤 비법 중에 칼분석 비법이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포인트 짚어서 동사를 설명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는 기억이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토익 600은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 노력한 만큼 솔직히 우리 800은 쳐다보지 맙시다. 사이트에 제가 직접 듣고 짠 학습 계획표 공개할 테니까 한번 믿고 따라와 보세요. 명알못 탈출한 동균이의 4중 600점 플랜팩 파고 다닌다. 최상 June 3 다닌다. 5 5 6 15 21 아멘